이곳은 더블 드리 바이 힐튼 반타이비치 빠똥 리조트의 수영장입니다. 수영장은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위치하며 모던한 분위기입니다. 자, 여기 조그마한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. 이건 아기들을 위한 것 같고요. 아기들을 위한 워터 슬라이드. 저기와 같이 비치 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저기 수영장 인근에 있는 이 방들은 약간 룸등급이 높습니다. 풀 사이드 룸이고요. 자, 여기는 짜쿠지 풀입니다. 아, 풀 사이드 바가 보이고 있고요. 풀 사이드 룸들이, 풀 억세스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는 풀 억세스 룸입니다. 풀 억세스 룸은 많지 않고요. 자, 해피아워가 4시에서 5시 사이에 풀 사이드 바에서 있습니다. 이곳은 두 번째 수영장입니다. 현재 풀 사이드 바 하나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. 풀 억세스 룸이 있고요. 자, 여기도 끝에는 조그마한 아이들 미끄럼틀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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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